2009년 하반기 대형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5인조 여성그룹 Fx의 데뷔곡 라차타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앰버, 빅토리아, 루나, 크리스탈, 썰리 등 뛰어난 미모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뭉친 Fx 멤버들. 이번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는 극장 안팎을 배경으로 촬영됐는데요. 멤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된 빅토리아. 하지만 떨리는 마음보다는 즐거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좀 떨려요. 근데 재밌어요. 열심히 할게요. 긴장되고. 빅토리아 언니가 운전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해요. 언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믿어주세요. 차에서 내려 댄스 모드에 돌입한 5멤버들.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마음껏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이런 불빛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쇼같은 느낌의 세트를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 예쁘고. 저희는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여기 무대 뒤에 저희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많이 지금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요. 촬영 내내 격한 춤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던 FX 멤버들. 이마에 땀이 마를 새 없이 뮤직비디오 촬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9월 1일 쇼케이스를 마친 FX는 성공적으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